바로 2단계 돌리셨네 이왕 이렇게 된거 3단계도 돌려가지고 절벽 가는것도 나쁘진 않죠 라고나 나와라 왜 이렇게 안나와 나올 때 된거 같은데 여기서 나와줄라고? 아 뭐야 라구니가 안나오네요 큰애났는데 1단계 시작해볼까? 오우 계속 안나와 악한 한마리 드디어 하나 나왔다 오! 잠깐만 지금 바꾸면 안돼 얘를 잡고 바꿔야죠 괜히 바꿨다가 리버 뜨면 어떡해요 못잡아요 그러면 아 악한 떴네 이거를 음 미네랄 들어가는게 맞겠죠? 아니면은 한번 빠른 에픽을 노려볼까? 아 가스 너무 못받았다 미네랄 들어가야되겠다 됐으 됐으 드라곤도 나왔다 희드라 바꾸고 마린 바꾸고 그 남자 그 여자 됐구요 드라곤 바꾸고 벌처 바꾸고 얘도 바꾸고 바꿔주겠습니다 일단은 희드라를 위치가 중요한데 여기로 바꿀게요 그 여자 그 여자 한번 모아놓을까요? 아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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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미션이 아칸이잖아요 가스직은 그러다보니까 그 여자를 바꾸지 말고 그냥 모으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칸도 모을 겸 디스트릭 라인도 할 겸 그 남자도 바꾸고요 다크 업고 촉수 두마리 어 이러면은 진짜 디스트릭 라인 하기 완전 좋은 상황인데 아칸도 나왔고요 디스트릭 라인은 촉수 두마리 광자 두마리 그리고 이 여자 고스 3마리 악한 3마리 이렇게 모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레어 시민 2마리 줘요 뽑을 수 있는 거 오케이 그 여자 3마리 줬다 디스트릭 라인 바로 가겠습니다 도전 2단계 돌리고 2단계 돌리고 다크 촉수 3마리네 광자나 나오지 그 여자 4마리니까 바꾸면 안 되고요 근데 이게 또 레어가 또 붙어주긴 해야 돼요 광자 한마리만 나와주면 되는데 그럼 20라운드 잡고 원하는 레어타워 광자 바로 뽑아서 할 수 있거든요 디스트릭 라인 물론 아칸이 한마리 더 필요하지만 아칸 나와라 아칸 아칸 아 다크네 20라운드 잡을 수 있으려나 이 조합으로 좀 애매하긴 합니다 파워 자체가 얘만 업그레이드해서 되는 게 아닐텐데 뭔가 나와줘야 돼 팝에 바꾸지 말까 바꾸자 어 이거 두 마리 나왔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언렉키 세븐이라도 빨리 하자 팝에 있어 오케이 언렉키 세븐 됐고 하나 바꾸고 마린이 떠올네 드라군 오 맹독이 좋아 제발 오 나이스 굿샷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20라운드도 잡을 수 있고 레이스 아 광자가 안 나오네 아칸이랑 광자가 나와야 되는데 광자 광자 한 마리만 나와주면 돼요 제발 광자 타워 한 마리만 주세요 디스트링 라인 좀 하게 킵해놓고 파워를 더 지어서 광자를 노려야 되나 아니면은 3단계 빨리 잡는게 낫겠죠 일단은 업그를 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광자 한마리를 무조건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방에 나올수도 있겠지만 아예 안나올수도 있잖아요 3단계를 빨리 잡고 타워를 지으면서 노리는게 낫죠 그렇게 하는게 낫것같아 대충 미사일타워 있으니까 탄핵타워 한 40업하면은 될것같은데 오우 가스 잘받았으 26업 한 25라운드쯤에 잡을수 있을것같은데요 느낌이 오우 가스주셜 잘받는데 다행히도 31업 조금 불안하긴 한데 악한 믿고 돌리기엔 또 그렇긴 하네 애플하나다 확실히 매직 악한을 믿어야되나 오우 가스좋아 새가스 진짜 잘받고있어 25라운드쯤에 돌릴수 있겟다 40 40 40업 40업도 돌릴께요 와 3단계 돌리시네 아마 유니크가 업그레이드좀 되있으니까 돌리신거겠죠? 얘가 업그레이드 되있으니깐 폭격타워가 잡으셨네요 오우 가스 진짜 잘받는데 지금 돌려볼까요 한번 2단계 돌리고 2단계 돌리고 2단계 돌리고 하면 되겠다 오우 가스 진짜 잘받아 근데 한명 나갔어요 아 가스 완전 잘받았는데 이번에 돌릴께요 3단계 진짜 무조건 돼야된다 안되면은 진짜 말이안되요 뭐야 빨간색도 끝났네 아우 다 끝나버리면 어떡하냐 아우 아니 방제는 진짜 고수만이면서 금방 다 끝나버리네 아까 돌려도 됐을거 같은데 아 그건 아니다 아 아니야 아 뭐야 저게 안되네 아 어 저도 방제 따라서 못들어왔네요 저도 초보예요 초보 어쩌겠습니까 이렇게된거 강좌타워라도 한마리 뽑자 1단계 시작해 볼까 그러다 아 광자가 안나와겠네 광자 한마리만 부탁드려요 제발 아 근데 3단계 놓친거 좀 타격 크다 지금 디스트링 라인을 포기하는거는 너무 아깝잖아요 재료 다 모아놨는데 하나 빼고 광자 하나 빼고 이번엔 무조건 되겠죠 제발 아 광자가 안나와 미치겠네 왜 이렇게 광자 타고 안나오지 히드라 레이스 탱크 음 돌겠네 디스트링 라인하다 망하겠다 제발 아 그렇게 안나오네 진짜 어 템플로 좋아 라인 정리용 아니면 매직 아칸이라도 좀 많이 나와주던가 자리 미션이라도 좀 하게 사람이 두 명밖에 없어서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콜타임 벌어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 여자 5마리니까 하나 바꾸고 촉수 4마리니까 하나 바꾸고요 저글링 매직 기파 바꾸면은 광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네요 썩을 어 나왔다 오케이 디스트링 라인 갈게요 어 근데 못잡는거 아니겠지 설마 어 느낌이 못잡을거 같은 느낌인데 설마 잡았죠 체력보니까 잡은거 같고요 3단계 돌려야되는데 오케이 타이밍 잘 맞췄다 이제 여기서 광자타워 지우면은 디스트링 라인 되면서 레오 시민 두 마리 받았고요 스타쉽까지 노릴만하다 에픽 미션은 안할거에요 에픽 미션 어떻게 하는지 알긴 아는데 그거 할려면은 그 매직 파벳이랑 매직 스카우트를 모아야되는데 안 모아놨기 때문에 안할거에요 레이스 바꾸고 맹도기가 한 마리 없구나 이걸로 받으면 돼요 미션을 빨리빨리 해야되기 때문에 디파 디파 디파가 한 마리 나와줘야되는데 매직 디파 드라군도 나왔다 오우씨 왜케 안나와 매직 디파 아 나 이런 시간 얼마 없는데 사람이 얼마 없어서 어 나왔다 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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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고 맹도기 뽑으면 되죠 아 혼자 남았다 제발 뮤탈리스크 제발 부탁이야 그 여자도 그냥 바꿔 아 맹도기 안나왔네 33라운드인데 사람 많았으면 이거 되게 좋았을텐데 아쉽다 맹도기 그냥 받아야되나요 자리 미션도 포기하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지금 여섯 갠데 아 사람만 많았어도 많이 지었을텐데 자리 미션에다가 스타쉽 인디 다 할 수 있었을텐데 할 시간이 없네 탈탈이 떴기 때문에 그냥 맹도기 받을게요 스타쉽 하고 어 어 지금 인디도 그냥 하는게 나으려나 자 여기 타 좀만 더 줘 아 리버 안뜨네 리버 그냥 제가 받아서 네 인디할게요 인디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히드라 없는거죠 자리 미션 포기해야되려나 아 한마리만 나와주면 되는데 진짜 너무한거 아니에요? 그렇지 바꿔고 빨리 바꿔 제발 히드라 아 히드라가 안뜨냐 아 히드라가 안뜨냐 바꿀래 누구 있는지 모르겠네 36라운드거든요 그냥 히드라 받을게요 그냥 한마리 지금 누구 바꿔야지 지금 누구 바꿔야지 잠깐만요 너무 많은데 지금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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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군 파벳 드라군 파벳 블러드 골리아 드라군 파벳 블러드 골리아 블리아 앗 끝까지 뺏겼네 썩을 바빠서 그래 바빠서 38라운드네 업그레일 시간도 없겠다 이거 1 2 3 4 2단계로 달려보실까 2단계로 달려보실까 나 3단계 돌려야되는데 3단계도 못돌리고 있었던거 같애 이거 보세요 2단계로 달려보실까 리버를 한마리 받아서 다음에 5리버 하고 이번엔 절벽 가야죠 절벽 네 이거 됐고 바꿀게 뭐가 있지 4단계 저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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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젠작 썩을 업그레일 시간이 없다 제발 깨보자 제발 깨보자 깰수 있어요 잘하면은 가능성 있어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야 아 근데 너무 촉박해가지구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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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